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네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이 찬양 모두 잘 많이 들어보셨고 또 불러보셨을 찬양이라고 여겨집니다. 이 찬양이 할렐루야로 유명한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에서 할렐루야 그 제목으로 지어진 찬양이죠. 여러분 이 찬양이요. 요한계시록 19장을 헨델이 묵상하고 만든 찬양이라고 합니다. 이 찬양만 들으면 사실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을 묵상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 찬양을 듣다 보면 정말 벅찬 감격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밖에 없겠구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영국 국왕 조지 2세가 이 찬양을 처음 시연하던 날 듣다가 자리에서 기립해서 듣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도 다 일어나고 그래서 그때부터 할렐루야 찬양이 나오면은 교회에서 불려지든지 공연을 하든지 밖에서든지 할렐루야가 나오면은 다 일어나가지고 듣는 것이 어떤 하나의 전통 어떤 관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래서 19장 말씀을 보면 11절부터 21절까지 후반부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에요. 심판. 흰말을 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리한 검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짐승과 우산과 바벨론의 모든 것들을 다 치셔서 멸망하고 승리하셨습니다. 멸망시키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은 1절부터 이제 앞부분은 전반부는 모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기록입니다. 구약에서는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이제 시편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신약 성경에서는 사실 4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 4번이요 모두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신약 성경의 할렐루야가 다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유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 붙드실 말씀은 19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제목은요. 신부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 생활하는 것 기쁘신가요? 아유 네 기뻐요. 이렇게 대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신부로 신랑 되신 예수님과 혼인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아유 뭐 가겠죠 뭐. 이렇게 혹시 대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냥 몸이 건조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결혼식을 앞둔 사람이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결혼식을 앞둔 사람은 아마 너무너무 기쁠 것이에요. 정말 기쁠 것이에요. 오늘 어린 양의 혼인잔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도 그 혼인잔치에 대한 기쁨이 정말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잠시 헨델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헨델도 일기를 썼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 알게 되었는데 한기채 목사님의 헨델이 전한복음 메시아와 함께 듣는 말씀이란 책에는 헨델의 일기가 인용되어 있는데요. 들어보세요. 1741년 9월 14일에 이렇게 기록했대요. 나는 합창을 대부분 마쳤는데 아직도 무엇인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다. 순수한 기쁨을 표현하는 어떤 것이 없을까. 마치 아이가 예기치 못한 놀라운 선물을 받고 행복한 나머지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는 것 같은 느낌을 어떻게 한마디로 표현할까. 그러다가 헨델이 할렐루야 이렇게 외쳤다고 해요. 그래서 헨델의 메시아에 보면 헨델이 할렐루야를 50번이나 썼다고 합니다. 50번. 긴장하죠. 그리고 완전히 작곡이 끝마쳤을 때 이렇게 시중드는 사람이 음식을 가지고 헨델의 방에 들어갔는데 헨델이 완성된 악보를 마무리하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고 있었대요. 그러면서 자신이 고백하는 게 내가 이것을 이 곡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가 내 몸 안에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 모르겠다. 헨델이 그 할렐루야를 만들면서 게시록 19장 말씀을 묵상하고 고백하고 그 가운데 자신이 어떤 신비체험을 한 거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체험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헨델은 나는 내 앞에 천국이 온통 펼쳐지는 것과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에 존재해선 느낌을 받았다. 하나님의 완전한 그 존재 앞에, 존재 앞에 선 느낌을 받았다. 그 기쁨이 헨델 안에 넘쳤던 것입니다. 저는 사실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이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남자라서 그런 것 같아요. 혼인잔치, 내가 신부라고? 그럼 주님 제가 어떻게 면사포로 써야 됩니까? 곤란한데요 주님? 제가 그런 말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이것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교회의 공동체의 결혼식입니다. 물론 우리 자신이 들어가지요. 그런데 교회와의 결혼식이 하나가 되는 그 결혼식이라는 것입니다. 준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나는 언제 기쁠까? 나는 예수 믿는 것이 억지로일까 기쁨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정말 기쁨일까? 그런데 기쁨이더라고요. 정말 기쁨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그런 기쁠 이유가 무엇인가? 복잡하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기쁠 이유는요. 제가 기쁜 이유는 구원받았다는 기쁨이더라고요. 다른 많은 것들이 있겠지요. 저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들도 있겠지요. 또 어떤 요소 요소들이 있겠지요. 그런데 가장 큰 기쁨은 구원받은 기쁨이었어요. 여러분 집에서 작은 갈등들, 크고 작은 갈등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갈등이 회복될 때 기쁘지요. 너무 기쁘지요. 아내와 남편과의 갈등, 또는 부모와 자녀, 또는 형제 간의 갈등, 또 가까운 친구와의 갈등, 여러 가지 갈등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갈등할 때는 지옥을 경험하는데 갈등하다가 회복될 때는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장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인류는 하나님과 인간은 하나님과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여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죽임당한 어린 양을 통하여 우리들은 그 갈등이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 기쁠 수밖에 없죠. 제가 어저께 2차 회심에 대해서 나누었는데요. 그렇게 그 2차 회심을 하던 시즌에 저와 아내 둘 다 같이 훈련받다가 또 같이 기도하다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이 믿어졌어요. 그리고 그것이 확실해진 그날 밤에 저희 둘이 훈련받는 곳에 운동장이 있었는데 운동장으로 나갔습니다. 뭐하러 나갔을까요? 달밤에 최저하러 나간 것이 아니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은 그 기쁨을 소리를 지르고 싶고 그래서 돼도 안 되는 춤을 췄어요. 그 운동장에서.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 너무 기뻐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저의 죄를 완전히 도말하시고 완전히 깨끗하게 해주신 그 주님이 너무 기뻐요. 그러면서 둘이 그냥 춤을 췄습니다. 정말 춤을 췄어요. 왜냐하면 제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이 너무 기뻤기 때문이에요. 아 예수님이 나를 정말 살리셨구나. 그리고 내가 정말 죽었구나. 죽은 게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내 자아가 실패할 수밖에 없고 실망할 수밖에 없고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아가 죽었다는 그 사실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춤을 췄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뻤을까요? 그럼요. 너무 기뻤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실제였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서 그들의 처한 현실보다 그들이 처한 환경보다 예수님의 임재가 예수님의 구원이 더 실제였고 더 분명했기 때문에 그들은 기뻤을 거예요. 그들 너무 기뻤을 거예요. 그들이 항상 우울했을까요? 아니요. 아니에요. 그들 기뻤습니다. 기뻤기 때문에 기독교가 그 핍박을 이겨낸 거예요. 계속 막 환란과 핍박과 막 그러면 맨날 울었겠죠. 많이 울었겠죠. 그러나 또 많이 기뻤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그 혼인잔치에 내가 들어갈 것이다.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기뻤을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구나. 죄의 그 부자유함 감옥 속에서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구나. 요한계시록 말씀을 들으면서 주 하나님은 강하시도다.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준비되었고 어린 양께서 우리와 함께 결혼할 거다. 그 말씀이 들을 때 그 말씀이 실제가 됐던 성도들이 너무너무 기뻤을 것이에요. 여러분 삶에 어떤 기쁨이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어도 집을 얻는 기쁨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어도 자녀 키우는 기쁨 어떤 사람들은 또 사랑하는 사람과의 기쁨 다 중요하고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것들이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유일한 기쁨인 것 가장 큰 기쁨은 사실은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기쁨이신 거예요. 저는 정말 한국교회의 성도님들이 다 기뻤으면 좋겠어요. 우리 말씀을 듣는 또 새벽에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얼마나 어려우세요. 그런데 또 그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기쁨이 정말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실 제목은 기도하실 말씀은 19장 8절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하실 제목은 신랑 되신 예수님, 신랑이신 예수님 그분을 기쁘게 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국교회 그 교회가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세마포 옷을 입었다 합니다. 혼인잔치 예복입니다. 어떤 분은 그것을 혼인잔치의 예보 웨딩드레스다라고까지 표현을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마태복음 22장에서는요 잔칫날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쫓겨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7장에서는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어야 할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세마포는 뭐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 볼 때에 은혜도 되지만 때로는 한계에 부딪혀요. 어떤 한계? 내가 옳을까? 내가 정말 옳은 행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마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데 내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마음은 호세아처럼 되고 싶은데 내 삶은 고멜인 거예요. 그럴 때 우리들은 좌절이 옵니다. 아 나는 안되나 봐 나는 기쁘시게 할 수 없나 봐 맞아요. 우리의 자아로는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그때 기억하실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고멜같이 느껴질 때 호세아서를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녀 고멜과 호세아를 결혼시켰고 그리고 나서 또 고멜이 도망갔는데 다른 사람 만나러 음행하고 그런데 끝까지 부르잖아요. 끝까지 부르고 아마 호세아 마음은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뒤집어졌겠죠. 너무너무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결국 무엇입니까? 호세아 너 힘들지?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내게 했다. 이스라엘이 나에게 이렇게 했어. 음행한 아내같이 행동했어. 그런데 그래도 나는 이스라엘 부를 거야. 그래도 나는 이스라엘을 되찾을 거야. 왜? 간단하다. 사랑하기 때문이야. 간단해. 사랑하기 때문이야. 이게 바로 호세아의 메시지고 신구약 모든 성경의 메시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그때에조차 붙들 것이 하나님은 그럼에도 우리를 계속해서 붙들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옳은 행시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착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저는 예전에 제가 착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얼마나 악한지 경악할 만한 경악할 만한 마음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에 대해 더 알게 될수록 빛 대신 주님 앞에 계속 나아갈수록 저의 어두운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돼요. 저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세마포 옷도 세마포 옷도 옳은 행실이라고 했지만 또한 그 세마포 옷이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예수님께서 덮어주시고 교회를 예수님께서 옷으로 입혀주시고 우리의 모든 수치를 가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고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 옳은 행실도 우리의 힘으로 할 것이 아니고 교회가 커서 아니면 교회가 돈이 있어서 그런 게 절대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옳은 일들을 옳은 행실을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 안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옷 입었기 때문에 그 일들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나? 에베소서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장 26절 2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교회를 위함인데 너무너무 더럽고 너무너무 주님 앞에 설 수 없고 사실 혼인잔치에 설 수 없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저희를 더러운 몸을 가진 저희를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아름답고 거룩한 신부로 준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를 신부로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정결하고 아름답고 빛나는 그런 신부로 세워주시려고 함입니다. 저는 신학생 시절에는 사실 한국교회를 굉장히 많이 비판하고 비난했었습니다. 사실은 많이 속상했습니다. 기라성 같은 분들이 넘어질 때마다 또 목사님들 뿐 아니라 성도님들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마다 문제가 생긴 어떤 정치인들 또는 경제인들 가운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을 때마다 굉장히 속상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비판과 비난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비판하는 교회가 바로 너다. 그게 바로 우리 자신이다라는 것을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가 비판할 것이 아니라 너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무너무 속상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에도 그 마음을 가지고 비판과 비난이 아니고 대안 없는 비판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런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 어렵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게시록 말씀까지 인용하면서 첫대가 옮겨졌다.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요? 여전히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교회의 소망이 우리들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그분을 향한 갈망을 가진 성도들을 여전히 남겨두셨기 때문에 왜 아프고 왜 속상하고 왜 힘드셨나요? 기대가 없다면 속상하지도 않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기대하는 마음이 사실은 우리 안에 우리 모두 안에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마음 정결하고 깨끗한 옳은 행시를 가진 성도들을 갈망하고 교회를 갈망하는 마음 그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시잖아요. 그 마음을 가진 분들이 또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한국교회를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있는 한 그리고 한국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는 교회에 여전히 소망이 있고 또한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뿐이고 또한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텐데요. 그때 하나님께 혹시 어떤 마음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뿐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시는 수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 그분들 어떤 마음이신지 모르겠어요. 말도 안 되는 갈등과 어떤 고난 가운데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혹시 계신 성전님들 힘내십시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여전히 교회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신부를 거룩하고 완전하게 아름답게 정결하게 흠이 없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오늘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기도하실 것은 19장 7절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애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는 하나님 신부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되게 하여 주십시오. 신부의 기쁨 우리가 누리기 원합니다. 정말 구원받은 그 기쁨이 내 안에 다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정말 기쁠 일이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기뻐할 유일한 이유 되시는 예수님 붙들고 다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주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 주님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그 감격이 하나님 우리의 의지로는 될 수 없지만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었으며 우리가 주님의 그 공로 주님의 그 은혜로 정말 구원받은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수만 가지라 하더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기쁨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실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모두 올려드립니다. 상하고 어려운 마음 모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실 그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사랑하는 주 예수님 오셔서 주님 오셔서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 번째로는 19장 8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랑을 기쁘게 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교회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이 구워주시는 그 마음으로 다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정말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교회 그 교회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지금 혹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교회들을 위하여 중보합니다. 하나님 그 갈등 속에서 여전히 주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을 보여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랑 대신 예수님 주님 저희들을 아름답고 정결하고 거룩한 신부로 준비시켜 주시는 것도 주님이신데 우리 안에 오른 행실이 주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행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이 땅에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 이 땅에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께서 임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기쁨을 아버지 우리 안에 누려지게 하시고 또 그래서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 그 놀라우신 그 주님의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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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지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 한국교회 놓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한국교회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신부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흠 없는 신부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주님 우리 교회들이 주님 우리 한국교회가 주님의 역사 주님의 나라 주님 주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한국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